양치는 지인이로되 상여형제쟁하고 부모님 봉양할 자리에서는 다만 두 분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뿐이로되 항상 형제들과 서로 다투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미루는단 말이죠 양하의 수십인이나 군계 독자임이라 아이들을 기를 적에는 비록 열 사람이나 되어도 자식이 열 명이나 되어도 군계 독자임이라 그대가 다 혼자 스스로 책임을 진단 말이죠 아포난 친상문화되 아이가 배부른지 따뜻한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모르시되 부모 귀한 불대심이라 부모님의 굶주리고 추우신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말이죠 권군 양친을 수 간력하라 그대여 권컨대 부모님 봉양하기를 간력 힘을 다하도록 해라 당초 의식이 피군침이라 애당초 옷과 밥이 피군침 그대에게 뼈앗김을 당했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다 자기를 거두려고 그렇게 굶주리시고 옷 안 입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다 말이죠 양친은 지인이로데 상여 형제 쟁하고 부모님 봉양할 자리에서는 다만 두 분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뿐이로데 항상 형제들과 서로 다투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미루는다 말이죠 양하엔 수 시빈이나 군계 독자임이라 아이들을 기를 적에는 비록 열 사람이나 되어도 자식이 열 명이나 되어도 군계 독자임이라 그대가 다 혼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말이죠 아포난 친상문화되 아이가 배부른지 따뜻한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모르시되 부모 귀한 불대심이라 부모님의 굶주리고 추우신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말이죠 권군 양친을 수 간력하라 그대여 권컨대 부모님 봉양하기를 간력 힘을 다 하도록 해라 당초 의식이 피군침이니라 애당초 옷과 밥이 피군침 그대에게 뼈앗김을 당했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다 자기를 거두려고 그렇게 굶주리시고 옷 안 입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다 말이죠 부모님들이 다 마시를 때 놀고 싶어서 종료 받을 때 부모님의 명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